스토킹 범죄 유무죄입니다. 전 연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집에 찾아가는 행동 어느 정도 이르러야 스토킹 범죄일까요? 최근 울산 법원에서는 스토킹 범죄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만한 선고 4건이 잇따라 나왔습니다. 먼저 7시간 동안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 B씨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. B씨는 1년 정도 사귀고 헤어진 30대 전 여자친구에게 지난해 5월 21일 하루 동안 7시간 동안 36차례 전화를 걸었고요.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. 헤어진 60대 여자친구 집에 3차례 찾아간 50대 C씨,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. 10년 동안 사귀던 60대 전 여자친구 집에 지난해 8월과 9월 3차례 찾아가서요. 자기야 문 열어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창문을 여러 차례 두들겼고요. 출동한 경찰이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반복적으로 그 후에도 피해자를 찾았습니다. 이에 재판부는 C씨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네, 뭐 한때 사랑했던 연인일지라도 헤어졌고요. 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이렇게 찾아오고 전화하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거든요. 그러면 집에 찾아가지 않고 집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문자나 전화를 지속적으로 한다라면 스토킹 처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. 일례로 20대 여성 D씨, 4개월 동안 교제했던 헤어진 전 남자친구,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진 않았습니다. 다만 SNS 메시지로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랬니? 이러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무려 800번 이상 보냈다고 합니다. 이 D씨 벌금형이 선거됐습니다.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거 봤잖아요. 우리가 신당력 사건인가 그게 그랬잖아요. 그리고 그 이후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예방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.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